역사, 서술의 두 경향 역사가들이 역사책을 쓴다 역사책을 쓸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책을 쓴다는 거예요 역사를 서술한다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되겠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기준은 역사가의 주간 역사가의 주간이 배제됐다 역사가의 주간이 들어갔다 역사가의 주간이 배제된 채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사실로써 역사 사실로써 역사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쓰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객관적으로 쓴다 이에 비해서 주간이죠 역사가의 주간이 들어간 서술을 기록으로써 역사라고 해요 기록으로써 역사를 한다 기록으로써 역사는 과거를 자꾸 평가해요 과거를 평가하고 같이 판단해요 같이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이게 기록으로써 역사예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이 단어 써볼게요 병인 양이요 이 단어 이 단어는 사실일까요 기록일까요 사실일까요 기록일까 사실일까요 기록일까 사실이다 기록이다 기록이다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운명이 갈렸어요 서양 오랑캐가 요란을 떨었다 라고 어때요 프랑스의 침공을 나초 평가한 거야 이해 되겠어요 임진왜란도 어때요 이 단어 사실일까요 기록일까요 기록인 거야 아 저 짐승같은 외국놈들이 요란 떨었다는 거야 이렇게 낮춰서 평가한 거야 이 단어조차도 어때요 우리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야 왜죠 일본 애들은 임진왜란를 안 몰라요 일본어들은 분욕구의 역이라고요 분욕구의 역 하겠죠 뭐 분욕? 똥이냐 달라요 완전 다르게 서술합니다 하겠죠 그리고 이제 병인양유는 1866년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야 강화도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프랑스 국정교과서 프랑스의 국정교과서에 병인양유가 서술되어 있을까요 서술 안 돼 있어요 알겠죠 우리나라 국정교과서에서는 중요하게 서술되어 있죠 프랑스의 침입 흥선대원군이 막아내고 프랑스 국정교과서에는 없어요 이게 알겠죠 왜일까요 그들 역사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지 또 프랑스가 어때요 친나들이 엄청 많잖아 베트남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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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쳤잖아 그걸 다 서술하지 않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프랑스 국정교과서에서 즉 프랑스 국가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예 기록도 안 한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모든 국사에 사용되는 용어나 서술에는 어때요 그 용어를 쓰는 사람들 또는 국가나 주체들이 주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국사적 서술 그리고 문장은 거의 다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쌤책 쌤책도 사실일까요 기록일까요 기록이 돼요 쌤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 시험 문제에 나오는 주제만 쌤이 골라낸 거야 이해되겠죠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국정교과서도 어때요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이란 국가 입장에서 과거사를 재편한 거야 평가해가지고 이해되겠죠 그래서 모든 역사적 서술 문장은 거기다가 기록이 되는 거야 알겠죠 사실은 뭘까 사실 사실 1866년 프랑스 로즈 제도기 로즈 제도기 어딜 쳤다 강화도를 강화도를 공격했다 이게 바로 사실이 되는 거야 사실 이해되겠죠 있는 그대로 쓰는 거야 알겠죠 근데 사실도 어때요 어려워 이게 프랑스는 아예 사실도 이거 쓰지 않잖아 이해되겠죠 프랑스 국가는 프랑스란 국가에서는 프랑스 국정교과서 이거 쓰지도 않아요 알겠죠 사실은 이 문장도 어때요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누군가 어때요 이 사건을 발탁한 거야 우리는 발탁하고 프랑스는 발탁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장들은 거의다가 주관이 되는 겁니다